쟤는 100% 어그로야 왜냐면 개미라는 닉네임 달고 내가 제대로 된 정신머리 갖고 있는 애를 못 봤어요 아니면 그 정신병자를 추종하는 세력일 수도 있지 아직은 정신머리가 정신머리가 반은 들어와 있는 그 정신병자들보다도 못한 놈이야 추종자면 아 저거 또 일어났네 하지만 나한테 열두발이 있죠 아 저거 탈수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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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내가 타는 매크야 매크에 타면 꿀잼이죠 나왔나 하나 더 있구나 오케이 뭐? 개미가 버텼다고? 2분 추가지 2분 추가지 자... 이거 빨리 타 빨리 타 드디어 매크어리어가 되는거야 우와 우와 즉 다 찢어발기라오 히얼 허어양 다 찢어발기라오 다 찢어발기라오 행복한거야 딱보셨어요 공포에 존재하지 공포에 존재 집을 무너뜨리란 말이야 집을 아예 집을 박살내 그냥 집을 동시하는 것은 아니 이제 추가 안 할 건데 이제 상황을 봐야지 어떤 행동을 하나 좀 니우친것 같으면 니우친 것 같으면 봐주고 세이브 콘텐츠 여기서부터 아마 알라봉 쏘는 애들이 있을텐데 냄비다 냄비다 스나이퍼를 도대체 뭘 하겠다는거야 로봇 앞에서 조지는구만 조져 차가 너무 시끄러워서 빽빽빽빽 거리잖아 애들이 막 몸이 분리가 돼 분리가 어 야 아깝다 계속 타고 못 가나? 아 계속 타고 갈 수 있어 어? 아 오버히트 오버히트 아 쟤한테 총알을 500발을 쏬더니 타이탄폴이 이런 형식으로 나올까? 흐흐흐흐흐 어? 어? 야아아아아아 예 아 저거 가로등이 가로등이잖아 잉아 잠깐만 여러분데도 쏜다 당황 앙 수 지 어? 뭐야? RPG있어, RPG 아, 정말 워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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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게 부정무기가 아니야 솔직히 RPG든 애들 한 3,4명 나오면 나는 그냥 작살나는 거지 얘도 RPG들었죠 이거 수리가 자가수리일걸요 아마? 계속 지가 수리가 돼 죽은 척 하지마라 죽은 척 하지마라 이런 벽도 뽀개지는거 보면 참 5년전에 대단한 그래픽을 해낸거야 오너리스가 방탄복 좀 주세요 근데 웃긴게 알아요? 이렇게 막 보다가 그래? 그럼 나도 피어2를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피어2를 사 PC판으로 엑스박스판 말고 그래서 PC판으로 자이컴해서 켜 그래서 딱 했어 아 시발 이상하네 그때 봤던 그 그래픽이 아닌데 기분 탓인가? 분명 그럴걸? 어? 알라봉이다 분명 그럴거야 안봐도 비디오지 근데 그때 아프리카로 봤을때는 쩔어 보였는데 이게 이씨이 족같네 이러면서 어? 그 콘솔 PC판이 지금 내가 아는 엑스박스 버전보다 그래픽이 더 좋아요 PC판이 근데 실제로 해보면 콘솔이 더 좋아 그래서 PC판은 또 한글로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나는 PC판으로 안한 이유가 엑스박스 패드를 사용 못해서 그런건데 PC판은 패드가 안되거든 뭔가 잘못됐어 그리핀 보고해 뭔가 지금 또 알마가 알마가 나한테 뭔짓을 했어 지금 또 정신못차리게 어후 정신없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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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핀 아니야? 알마하고 싸우고 있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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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쟤는 블라인드를 줘 쟤도 어그로 같으니까 한번 버티나 보자 어? 우리 대장님 만났네 어... 그리핀도 봤고 그리핀도 봤고 그리핀이랑 아까 알마하고 싸... 뭐야 알마가 또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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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움직여야 된다, 벨킷 여긴 아닌 것 같고요 이 까만 거, 까만 거 밟으면 바로 죽을걸? 어, 아까 거기가 맞나봐요 어, 우리 APC가 있네, 다행이다 아, 그러면 이제 학교를 가는 건가, 키건도 만났네 대장님,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? 내가 아는 건 우리는 X됐다는 거야 아, 드디어 학교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, 거기서 알마가 그리핀을 죽였어요 누가요? 알마가 정말이요? 아무것도 확신할 수는 없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, 이건 일단 찾는데 집중하자고, 알마를 너는 리콘 정찰을 가고 가서 싸우지 말고 벨킷은 나랑 같이 간다 키건하고 모랄레스하고 같이 가나봐 리콘 오니, 정찰만 한다 쏘진 않는데 아, 또 알마가 뭔 짓을 하네, 또 아, 나에게 와 말이면서 자, 베켓 가자고 인터벌 5 학교야, 오이씨 스네이크 피스트를 쳐주시오 총을 다 지금 못 떴네 총을 다 지금 못 떴네 정문은 막혀있고 다른 길을 찾아야 돼 학교로 들어가는 다른 길 아, 어딘지 알았다 어, 옆에 마저 지하실로 들어가는 거지 여기 이거 여기 총 좀 쏴주세요, 대장님 내가 쏠게 학교로 들어간다 우리는 건물 남쪽에서 접근 중이고요 그래 계속 정찰하도록 여긴 무슨 생물학실인가봐 블루보드 뭐, 파랑새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쪽엔 잠겼고요 이... 캐비넷을 치우면 이... 캐비넷을 치우면 방금 좀 전에 또 바이저에 이상이 생겼었어 학교인데 왜 이렇게 또 피가 또 이렇게 피칠갑이 돼있지 이미 병사들이 한번 왔다 갔었네요 뭐 막 총질하고 막 폭발로 데미지를 받았거나 총격전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둘 다 일어났던 것 같군 아, 또 불 꺼지기 시작한다 또 씨, 에이 어, 누구 밀었어, 밀지마 우리가 아마켄 병사들이죠 제대로 따라가고 있군 이 병사들이 학교에 도대체 뭘 찾으러 왔을까 어디 가요 대장님 그래도 동료랑 같이 가니깐 조금 마음은 안심되잖아요 혼자 있는 거 보단 둘이 있는 게 나니까 빨리 조심해 뺏기 우리 대장님 안 무섭나봐 우리 대장님 안 무섭나봐 그냥 막 거침없이 가시네 어허 또 이거야 저 장면이 계속 나오죠 처음 게임 시작할 때부터 어? 뭐야 헤어졌나보다 몇 초 동안 정신을 잃었었대요 어 지금 나를 쫓아오고 있고 길을 찾고 있대요 어, 샤크... 고맙다 아, 결국은 또 혼자 됐어요 둘이 있을 때부터 별로 안 무서웠는데 여기는 음악실 여기는 음악실 드럽게 못 치시네 드럽게 여기 아유, 저 씨 도망갔어 어어어 야아 쟤 왜 이렇게 안 죽냐 아아 쟤 빨리 잡아야돼 샷건 들고 아, 샷건 없잖아 어어 쟤들이 시체를 조정한단 말이죠 우우, 후 하나 nice 李농이 아닌가 고맙다 총알 낭비가 너무 심하네요 사기 따라 부모igkeiten 됐어 두 마리 나왔던 것 같은데 다 잡았죠 그럼 이동 빨리 대장님 만나야 되는데 혼자 다니면 무섭단 말이야 물론 나는 무섭지 않아요 아 명장면이군요 여기 아 명장면은 무섭단 말이야 누군가가 있어 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영어교육 중인가? 여기는 서브머신건이 좋죠 아 이거 플러시가 안나와 지금 플러시가 안나와 지금 어 미치겠네 어 알마다 오우 아 안보여 안보여 아 안보여 아 안보여 아 빨리 저 그냥 나가 여기를 어 문 열어줘 아 안보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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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